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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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거는 밤에나 드는거야 루인은 왜 듭니까 아까 봤잖아 1초만에 파괴된다니까 게임 시작하자마자 게임 시작 이게 퍽이야? 아냐아냐 저는 유사 퍽 같은거는 들지않습니다 정보적처 다음해가 아니라 다음판 해드릴게요 대리님 할만한 게임이에요 많이들 고였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게임은 아니야 이 게임이 왜냐 컨텐츠가 없어서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접거든 고인물이 접고 새로운 물이 다시 들어오고 새로운 물이 다시 고이고 고이고 나서 다시 접고 계속 순환이 반복되는 게임이지 절대 고인물 게임이 아닌데 이 게임은 철권이랑 이런건 차원이 달라요 철권은 철권은 아 맵은 맵은 되게 별로네 철권은 한번 고이잖아 그러면은 나가지라 너 그냥 계속 고여있어 근데 개발은 아니다 탈구는 무슨 물인가요? 저는 썩은 물 맞습니다 어디있지? 요기있나? 아 아 토템 박살냈고 철권 고인물 대기 vs 석박 동합 무가 더 오래 걸릴까? 내가 줬어 푹 치워줘라 아 죄송합니다 아 발전 왜이렇게 많이 켰어 이거 탄대 야 루인 누가 누가 빼라고 했냐 살이 빼라 그랬지 아 이 살자식 요거 어 잡았는데 이거 아 아냐 아냐 잡았어 잡았어 아냐 못잡았어 아 이거 방금 잡은건데 대린이다 다시 박살내고 박살 그냥 시간 없어 진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돼요 발전기가 미친 짓이 돌아가거든 뉘인이 없으니까 쌀 내고 옆에 두꺼두고 켜지죠 쌀 왼쪽 팩링 스프린트 있고야 이 친구는 아 이거를 모니터인데 토템 깐거 불안하다 아이고 살렸어요 여기 아무도 없고요 치료는 안해주고 그냥 뛰었어 뛰었을 때 저 오른쪽으로 뛰었겠지 상대가 밸런시드라는 것과 스프린트인 거를 바로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? 없습니다 바로 달려왔는데 안써지면 스프린트지 여기 0킬 하겠다고? 0킬은 아니지 아 여기서 치료했네 와 완전히 누가 이런 데서 치료를 하나 아 여기 진짜 망했는데 방금 캠핑 안 한건 똥수 중에 똥수였다 일단 애 찾긴 했어 간다 발전기 다 켜지고 끝나겠.. 얘 하나 죽이겠는데 이대로 가면은 뭐 피해를 준게 없어서 또 판자 아끼기는 엄청 많이 아끼는다 그냥 죽었죠 사라 사라 밝은 사라 그냥 죽었죠 사라 또 보니 사라 사라 게이지만 빨면은 딴 데로 도망가는 습관이 있는데 방 같은 경우엔 그냥 빨려줬어 빨려줬어야 됐어 진짜 뒤에 펑 소리 뒤에 돌아가는 소리 바로 버리고 빨려줬어 아냐 루인 없어도 됩니다 안 돼 팔렸어 루인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다 내 게임이 점점 더 터져만 간다 됐어 게이지를 쭉 빨아야 되는데 농장이라서 이게 최대고요 아이씨 얜 사망 이거 2층꺼 저거 막아줘야되요 2층꺼 못 돌리게 해야되요 걸고 얘는 죽였고 일단 어 하필 농장이라서 아이씨 마이아스는 농장에서 별로죠 어 이건 안 만졌다 이거 후반만 가면은 내가 이겨 후반만 가면요 뭐 턴 다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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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여기다 바로 갑니다 박 사 농장 2층 건물 계산 가는길 거기 밖에 없어요 걸어버리고 이 다음에 이거 2층꺼 견제하면서 만졌네요 약간 부숴놨는데 계속 많이 돌아갔죠 지금 뛰었다 자살했어요 이거는 올킬이네 개량도 올킬인데 개량도 올킬인데 됐어 99 자 저거 켜졌고 위에거 위에거 박살나고 있고 얘 따라가서 잡은 다음에 나머지 한명 찔러죽이자 이거 유사판자로 만들어보자 내리고 부숴놈척 어 데드하드 죽었죠 됐으 자시 드러고 이제 개구멍 찾아야돼 개구멍 칼찌 실패 개구멍 찾아 개구멍 천천히 개구멍부터 찾습니다 여기 아니고 개구멍이 어디있냐 여기는 아닐거고 별게 안죽어주네 오늘 죽고는 안봤고 그 중계로 들었어요 뭐지 장난하나 지금 아 이거 키는거 뭡니까 에? 키는거 뭔데요 에? 뭐하시는데요 지금 왜 켰는데 왜 왜 그런 눈으로 살아보면은 살려줄거 같어? 마! 너 지금 장난하냐고 마! 마! 니 죽고싶나 하이씨 일로와 일로와 너는 너는 온살딱살상 못하게 해야돼 너 그거 알아? 내가 무클릭 0.1초만 하면은 너 찔러 죽는거 일로와 어디서 지금 발전기를 키고 있어 니친구가 죽어갔는데 지금 아아아아악 잘봐 수고했고 다 해보자 쯔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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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막식구 어 올킬입니다 아이고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쯔쯔 2만점 그리고 고